전공찬형 정보처리 인자 선생님입니다. 2024년 3회 실기 데뷔해가지고 다들 열심히 공부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렇게 믿어도 되겠죠? 24년 마지막 시험이니만큼 조금만 힘내셔가지고 다들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짜 SQL한다고 나타난 이유는 프로그래밍 언어 특강을 진행을 하려고 이렇게 나타났어요. 정보처리 기사나 산업기사 실기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밍 언어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8문제, 9문제, 만음이 10문제까지 출제가 되니까는 아무래도 이런 문제들을 보다 보면 비전공자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해들 하세요.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이상한 코드를 가지고 결과값이 나오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가 풀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셔서 특강을 진행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풀이를 하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갖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제가 문제들을 조금 더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많은 문제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몇 문제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많은 문제를 푼다고 그게 시험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문제답 형태로 나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예요? 이 답이에요? 이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이런 코드가 있으면 여기에서 결과값을 내야 되는데 동일한 유형으로 나오지 않는다. 내가 직접 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풀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이 튼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 기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2회에도 제가 시언어나 자바 언어나 파이썬 같은 경우에 기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 3회 대비해 가지고도 설명을 드릴 건데 조금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왔으니까 2회도 들어주시고 3회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3회 대비해 가지고는 자바하고 파이썬은 없어요. 자바하고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제가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진행하는 문제에서 조금 더 다루도록 할게요. 자바 같은 경우에는 객체지향 특징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 객체지향 특징 같은 경우에는 2회에서 잘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2회에 있는 자바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3회 대비해 가지고는 자바하고 파이썬은 문제들만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본은 시언어예요. 시언어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자바도 시언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바에서 문법 문제 나왔다. 그럼 시 기준으로 풀어주시면 되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3회 대비해 가지고 프로그래밍 특강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이번 시간에 아주 가장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봤어요. 가장 정말 기본적인 거예요. 변수라든지 변수의 유효 범위라든지 그리고 플러스 플러스 사육법이라든지 그리고 방금 전에 했던 비트 연산자, 논리 연산자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되는 거고 이런 기본이 돼야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문제들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거, 포인터, 배열 포인터, 2차원 배열 이런 거 백날, 천날 풀어봤자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약간의 변형만 있어도 다 틀려거리는 거죠. 지금 2차원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2차원 배열이나 2차원 포인터나 다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 개념은 다 알겠어. 근데 이런 정말 간단한 개념들 이것들을 딱 섞어놓게 되면 틀리기 정말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 비트 연산, 논리 연산 이런 것들 딱 섞어놓으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틀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언어를 많이 맞추기 위해서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부터 여러분들이 공부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뭐 또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 있고 그리고 많은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거니까 문제의 개수, 문제를 내가 얼마만큼 풀었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더 많이 맞출 수 있느냐 그거에 나오진 않아요. 내가 얼만큼 기본기를 탄탄히 했느냐 그 기본기를 가지고 문제들을 조금 더 풀어봤느냐 내가 직접 풀어봤느냐 그런 것들이 시험장에 가서 내가 풀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지 내가 많은 문제를 푼다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이론도 아니고 많은 문제를 푼다고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게 문제다 평태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문제하고 똑같은 답안으로 나오는 경우는 극히 이박하다. 숫자 하나라도 바꿔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연산자 하나라도 바꿔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셔야지 나중에 어려운 것들을 푸실 수가 있고 시험장에 가서 해가지고 진짜로 내가 손으로 직접 푸실 수가 있다. 그냥 진도만 그냥 냅다 진도만 나간다고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은 문제를 풀었다고 해가지고 문제를 많이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잘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셔야지 푸실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특강을 준비한 거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특강을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다들 가장 기본적인 것들로 해가지고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너무너무 소고 많으셨고 다음에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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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